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 착용 적재함 확인 적재함 확인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안전건문서라고 따로 있어서 안전을 확인하고 나가요 신고하고 나가시는 거구나 그렇죠 갑시다 날 왜 이렇게 좋지 오늘? 이런 날은 한강인데 한강 갱 한강에 가고 싶어요 눌리는 꽃들 속에서 내 잠시 달고 사는 분입니다 조만간 오디션 프로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나오실 것 같아요 날이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너무 익숙하시겠어요 저 거리가 그렇죠? 맞아요 또 이제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월말에 바쁘시겠다 그러면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그때가 좀 편지가 많은 기간이 저 구역은 계속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가는 편이에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하는 집들은 배송을 해드리면 안 되니까 잘 보고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와 세심하게 수고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네에 홍반장 같은 그런 우리 젊은 슬퍼 가치 운동은 제대로 되겠어요 가치 운동은 제대로 되겠어요 여기가 저의 말 구간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을 어떻게 빨리 끝내냐 안 끝내냐에 따라서 저희 배달 시간이 많이 정해집니다. 아 긴장을 하고. 많다. 270개. 꽂아야죠. 짐궁투 필요한 거 보면 스피드. 엄청 빨리시던데. 사실 여기 진짜 한 동네에 계속 하시는 게 낫겠네. 맞아요.